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체엄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는 여러분들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값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고스피는 0.7%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스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크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돌파,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가 이제는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지금의 2,500포인트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피해자들과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 사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2차전지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오프라인 강연을 갔더니 전부 다 아직도 2차전지 관련주를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 자기가 들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돈이 몰려있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튬 광산, 또 칠레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도 이렇게 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테마가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쏠림 현상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또 다른 데로 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수상에 큰 문제가 있을까 하면요. 지수는 아마 악재도 없고 지금 호재도 별로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아래쪽에서 움직였던 이 횡보한 흐름만큼이나 위쪽에서 이렇게 그냥 박수껑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된다. 조종이 크게 들어가준다면 거기서 매수하면 되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라 올라왔다면은 올라오고 난 다음 빠졌을 때 사면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2차전지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테마를 조금 노려서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뭔가 조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도체가 좀 안 좋은 대신에 반대로 자동차는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동차 경량화부터 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역시나 제가 강조해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OLED 장비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조금 미리 선심회로 잡아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실적 좋은 제약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한령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테마가 먼저 올라올지는 사실은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이 어떤 걸 먼저 끌어올릴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올라갈지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 업종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난 이 기업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 업종 테마에 그런 종목을 잡아놨다면 그냥 그걸 믿고 가져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올라간 종목을 잘못 타버리게 되면 오늘 하한갓 두드려받은 기업들도 전부 다 보니까 상승을 이렇게 했던, 이유 없이 상승을 하곤 했던 품절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온 기업들을 잡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다. 그게 순환매 장세에서 하기엔 좋은 매매 방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들께는 조금 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홀딩 또는 매도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전화를 받으면서 한 번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차 바이오텍이고요. 차 바이오텍이고요. 네, 1만 9천 원에 10%입니다. 1만 9천 원에? 10% 예. 10%예요? 네. 일단 1만 9천 원이라고 하는 매수가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매수가예요, 이게. 네, 맞고. 싸다고 하기도 힘들고 또 비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차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요. 실적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변에서 연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은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메리트는 당장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임상 결과라든가 임상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신략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실적 때문에도 좋고 이런 흐름 때문에 위쪽으로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바이오텍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보이려면 적어도 주가가 이제 횡보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추가 매수를 아직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거래량이 조금 발생되면 아마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얘는 11,000원 정도에서 13,000원 이 사이 언저리쯤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 바닥을 잡았을 때 매수가가 19,000원이 상당히 애매하고 높은 쪽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할 거면 11,000원에서 13,000원 자리 잡는 걸 좀 보고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둘릴 필요가 없고 11,000원 정도쯤에서 거래가 발생되면서 자리를 잡는다면 아마 한 최소 3개월은 지켜보시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다가 제약 바이오 흐름에서 튀어 오를 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대신에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추매를 할 때 한 10% 정도 더 비중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지 추가 매수의 효과가 좀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밑에서 좀 자리 잡는 걸 좀 더 확실히 확인하고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비중이 또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000원에서 13,000원 자리에서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서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뒤에 올라올 때를 한번 노려보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올해는 아마 상승세가 전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아마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 EMN 매수가가 14만 2,400원, 15%입니다. 14만? 2,400원이요. 2,400원.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시점이면 좀 해도 될까 해서 참고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추가 매수를 지금 보면서. 지금 최근에 지수 조정 들어가면서 얘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승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거나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지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4종목은 안 가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때는 4종목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감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질 때가 우리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수 조정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지금 이렇게 조정 들어가는 게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CJ EMN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정서는. 지수가 아직 다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지고 나면 얘는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CJ EMN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랑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CJ EMN도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거에 투자를 왜 해? 리튬 관련주의 투자해야지, 2차전지 투자해야지, 반도체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돈이 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지금 관심이 없을 뿐이지 가져가는 데는 저는 부담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조금 미리, 너무 미리 들어갔고 그 억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졌을 때 조금 이렇게 손실이 난다 생각하지만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지수가 제 생각에는 5월 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월 정도는 조정장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중에는 아마 7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7만 원 자리가 안 무너진다는 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무너져서 5만 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 7만 원 초반에 추가 매수 하시고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비중을 한 40%에서 50%까지 확 늘려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는 이 상황을 겁낼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7만 원 자리에서는 과하게 하지 말고 5만 원 자리가 과할 필요가 있고 7만 원 자리에서는 지금 사신 금액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K 이노엔 HK 이노엔이고요. 이노엔 3만 4,750원에 20% 3만 4,750원 4,750원이요. 20%예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새 바이오 헬스 관계 요새 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자꾸 이번에 또 윤 대통령 박미에 거기 또 경제설단으로 간다고 해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일단 잘 사신 것 같아요. 일단 분석도 나름 이렇게 잘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비싸게 안 샀다는 게 정말로 아, 투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비싸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HK 이노엔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 좋은 기업을 이렇게 싸게 샀다라는 거 그리고 재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쪽은 재료가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다 보면 그 뉴스가 불거나 그런 분위기가 생겨 나오면 얘는 뛰어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주일 됐다고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걱정을 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생각하셨던 분석 내용 맞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 지금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의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제도가 안 좋다 해서 지금 제도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중에는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은 뉴스가 별로 없으니까 얘가 당장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은 잘하셨는데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 안 하고 있다 해서 내 분석이 틀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은 잘하셨고 그 분석을 믿고 가져가시면 돼요. 세상이 이야기할 때 얘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기 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쟤는 지금 왜 HK인호앤을 좋다고 하는 거지라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거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자리에서 분석을 잘하셨고 잘 샀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손가락질 할 거거든요. 이런 기업 사서 뭐 하니? 2차전지 사야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신 대로만 들고 가시면 되고 이거는 홀딩에서 가져가시는데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바닥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만 2천 원 밑으로 내려가서 또 3만 원이라든가 2만 7천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현금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현금 마련을 위해서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비중 줄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혹여나 3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한 2만 원 중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조금 마련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현금이 없으면 지금 약간 비중을 줄여서 미리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놓자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팜스토리. 팜스토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60원에 8% 2560원에 8%요? 네. 언제 사신... 네,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1년 넘었어요? 네. 일단 최근에 매들이 비료 관련 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일단은 팜스토리 이렇게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세가 끝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기업들이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본전가 언저리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8%라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 계좌 전체로 본다면요. 네. 8% 비중에서 사실 오늘,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2,300원대 정리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손실이 한 10% 조금 안 되게 한 8% 손실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8% 비중이 들어가서 8% 손실이면요. 내 전체 원금 대비해서 얼마나 손실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실 난 걸까요? 뭐 한... 1%도 거의 안 나는, 그렇죠? 그 정도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에너지를 뺏길 바에야 그냥 종목을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시청자님 계좌에는 팜스토리 말고도 다른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중이 8%라는 것을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엄청 쪼개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 종목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한 7개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 10개 좀 넘어가나요? 네. 1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은요. 사실 5개 이하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은 5개 이하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돈도 벌기가 좋고요. 에너지도 많이 안 뺏겨요. 그런데 종목 많으면 아시겠지만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떨 때는 놓치지도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종목 많으면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할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목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다른 종목들의 에너지를 좀 더 쏟기 위해서 사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야 본전 오면 수익 남았자 얘기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상승세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고 요즘에 이렇게 양봉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오고 은봉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홀딩 하셨다가 아마 본전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전에서 저는 바로 정리하는 것을 의견드리고 종목을 빨리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문현진.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노보스타 3,100원에 3만 5,100원에 6%예요. 4만? 아니 3만 5,100원에 6%예요. 3만 5,100원에 6% 지금 사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이거? 며칠 안 돼요. 지난주에 사셨죠? 네. 근래 샀어요. 왜 사신 거예요? 도대체? 많이 빠져서 샀죠. 일단 이런 투자를 우리가 보통은 N자 반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눌림봉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경험도 많아야 되고 이런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3만 5,100원이 그냥 많이 빠졌다고 사기에는 사실 살만한 근거라든가 자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차트 매매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요. 좀 더 아래쪽에 들어가거나 아래쪽이라고 하면 3만 1,000원대일 것 같고요. 또는 얘가 내려가다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려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보통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어설프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설프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괜히 물려가지고 반등 나올 때 내 본전까지 오지도 않고 올라오면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도 고민해야 되고 여기서 추감해서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진짜 머리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등 나오고 빠지고 있는 종목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계좌만 망가지고요. 내 건강도 해치게 돼요. 저는 이렇게 극등 나온 종목이 빠질 때도 들어가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예 이렇게 안 올라온 종목을 사는 게 나은 거죠. 로봇스타도 보면 지금은 올라왔지만 안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닥을 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서야 관심 가지고 그때서야 막 사겠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로봇 관련주도 좋고 이처던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데 디스플레이도 좋고 자동차도 좋지 않느냐. 근데 걔들은 안 갔다. 안 간 걸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지금 매매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타를 하실 거면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전화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단타라 할 거면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어쨌든 엎질러진 무리이기 때문에 전략을 짠다면 3만 원 정도 자리가 3만 천 원 정도 자리가 이제 전고반등이라고 해서 여기 전고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자리예요. 저 자리쯤까지 빠지게 되면 저기서 추가 매수 하기에는 실력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해도 아마 본전까지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본전 탈출하시면 되겠고요. 저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2만 7천 원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파동의 저점이거든요. 이 2만 7천 원까지 밀리게 되는데 저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저기까지 빠졌다고 추가 매수 할 게 아니라 빠지면 전화를 주고 확인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지는 이런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는 그래야지 시청자님 계좌에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호성 첨단 소재요. 호성 첨단 소재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네 43만 8천 원이고요. 40? 3만 8천 원. 3만 8천 원. 네 20% 갖고 있는. 20% 갖고 계세요? 네. 일단 43만 8천 원에 20%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보면 타이어 보강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시트 벨트 만든다. 에어백용 원사 만든다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건데. 뭐라고요? 그래서 탄소섬유 사업하고 타이어 코드 전세계 1위라 하고 이래서 제가 매수로 했는데 지금 좀 물려있어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주식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렇죠? 문현진 멘토가 자동차 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천안인데. 천안이요. 그러면 천안 근처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도시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있지만 발전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공터들이라든가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안도 보면. 네.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는 도로가 들어설 것 같다.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설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생길 것 같다. 빌딩이 들어설 것 같다 생각해서 그 땅을 사놓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짜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런 힌트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무런 뉴스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할 거다. 거기에 들어설 거다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아직까지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는 말을 얘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 자동차 관련 투자하자 하면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효성첨단 소재가 타이어 쪽으로 완전히 그건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가지고 몰려오면 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죠.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실적도 좋지 주가도 많이 안 가있지 자동차 관련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얘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언제 발현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걸 생각한 걸 믿고 갈 수 있니 없냐가 투자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시청자님께서 43만 원 사가지고 내려갔을 때 32만 원대 추가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떨어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 낼 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번 밀려준다면 사실 한 37만 원대만 이렇게 38만 원대만 밀려줘도 저는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8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뭐라고요? 올해 연말까지 가서 좀 더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그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족쇄를 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씨암부를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을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내가 필요한 돈인데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망해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종목은 그러면 많이 걱정 안 하고 그러면 가지고 가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급등할지 안 할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오면요. 아직까지는 얘기했죠. 많이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몰려들어올지는 모르는 이야기인 거고. 많이 몰려들어오면 급등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급등을 했잖아요. 보세요. 2021년에 주가가 1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급등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래서 제가 상담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상담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안 듣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 35만 원대에 이렇게 밀려내려가면 그냥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기한을 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5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뉴스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좀 더 홀딩하시면 되고. 뉴스가 약하게 나오고 반응도 좀 시원찮다. 그럼 이제 그때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매도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홀딩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이 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맨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종목은 M 플러스고요. M 플러스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14,34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14,340원이요.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지난주에 샀어요? 네네네. 주식 잘하세요? 아니요, 그냥 보통. 매매 전업 투자자세요, 혹시? 네?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나요? 전업 투자자는 아니시고요? 네. 주식 관련 서적을 쓰셨나요? 혹시 쓰실 정도의 실력이 되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식 실력이 없으면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돈이 없으면 어쨌든 내 인생은 피폐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먼저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막 한다라는 거죠. 이게 M플러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 이야기 때문에 올라온 건 맞아요, 얘도. 그렇죠? 네네. 얘도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왜 올라왔는가 하면 배터리 공정 테마다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설비를 체결했다,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지만 사실은 얘는 품절주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뉴스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품절주의 특징이 뭐냐면 급등도 쉽지만 급락도 되기 쉽고요. 이런 품절주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올라오기까지가 한참 걸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서 잘못 사셔서 물리게 되면 급락이 나와서 바로 그냥 30%, 40%까지 손실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14,300원에 들어갔다면 단타자리로 돌파로 잡았어야 되는 자리고 돌파로 잡았는데 아니다고 싶은 바로 손들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 지난주 목요일 여기 은봉 있죠? 요 날 바로 손들했어야 돼요. 종가상으로 이미 다시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손들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전략도 없고 어때요? 오늘 지금 6% 빠지고 있는데도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게 되죠. 그죠? 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거 반투막 날 때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아우 근데 어떡하지 계좌가 망가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추가미사에 들어가서 돈이 어디 있으나 하지. 돈이 더 필요한데 대출 땡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전략이 중요한 거고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M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공급 계약했다는 건 좋은데 알겠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 우리가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사게 되면 억울한 거죠. 차라리 내려갔을 때 샀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거는 일단 기달시 12,000원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12,000원 반등 나가면 본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 얘기가 품절주이기 때문에 요즘에 장이 안 좋거나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품절주에 돈이 많이 몰려들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이 한 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생기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탈출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하실 거면 제대로 공부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전략을 짜서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저는 12,000원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 12,000원 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또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왔냐면 성일하이텍에 올라왔네요. 성일하이텍을 한 번 보게 되면 16만 9,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0%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 고점 매매하시는 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우리는 보통은 돌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돌파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는 보통 지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런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가져가서는 안 돼요. 저런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파동상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랫자리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아랫자리는 12만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안 갈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흐름상으로 본다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매매를 하실 거면 제발 이런 거 좀 아시고 해라 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건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개미들은 왜 도대체 이런 자리에서 돌파도 모르고 지지도 모르는데 살까 하면요. 이런 자리는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먹고 싶기 때문에 좋다는 뉴스를 막 부려댑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엄청나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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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아이텍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에 좋다고 하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당장은요. 반등 나갈 수 있는 다음 자리가 13만 8천 원. 지금 딱 거의 반등 나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아마 한 16만 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요. 그때 저는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종목을 장기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면은 저점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저점에 사가지고 위쪽 뚫고 올라갈 때 아이고 기분 좋다. 수익 언제 챙기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렸는데 언제 본점 올라올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고 뚫으면 다시 사시거나 돌파매매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사시거나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등시 매도 그리고 밀려내려가게 되면은 12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만 원대까지 만약에 밀려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언론 온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매수가가 1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렇게 2차전지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제가 많다라고 방송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갔더니 많은 분들이 멘토님 2차전지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끼리 저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왔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2차전지 뭘 샀는데 이게 올라간다고 했다. 나 지금 얼마 손실 중인데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끼리끼리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 진짜 2차전지 붐이구나. 지금도 보니까 2차전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 주 있잖아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유행 같은 거예요. 우리 왜 어릴 때 보면 막 다마고치 이런 거 유행하고 병아리 키우기 유행하고 이런 거 유행할 때 어때요? 너무 유행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게 되고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약간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전부 다 선을 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는 게 제가 넘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광기의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2차전지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조정심을 예수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게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0만 원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갈 수는 있겠죠. 시간이 앞으로 많이 지나가면요. 근데 언제 갈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닌데 사람들 지금 자꾸 당장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는 상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나쁜 기업은 없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본다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10% 20% 30% 50% 이렇게 늘어난다면 매출이 얼마나 뛸까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을 올라왔을 때 사지 마시고 이 테마 붐이 꺼지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스를 지금 먼저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테마주가 아직까지 에코프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위에서 요동을 칠 때 얘도 같이 요동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변동폭을 한 만 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 원 정도 안에서는 반등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등 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탈출하셔가지고 떨어지면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떨어지면 그때서야 관심 가지는 게 좋고 지금은 다음 올라갈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만 원 안에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다. 반등 나가면 빨리 정리하셔라. 2차전지는 지금 잘못 잡으면 끝물이다. 그 끝물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저는 매도 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지금 18,000원에 지금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건 이제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가 한중 냉각 관계가 냉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주가 떨어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았죠. 매출을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딱 나와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적자로 뚝뚝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흑자로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행 업종들이요. 오히려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어르신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 호텔보다 호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고 SNS 문화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세 문화 허영심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려 숙박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호텔 이용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저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업을 그리고 괜찮은 기업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중 관계 때문에 냉각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요. 이렇게 떨어진 걸 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파라다이스 이것 때문에 떨어졌대. 중국 때문에 안 좋대. 이것 때문에 안 좋대.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소문을 물고 다니면요. 파라다이스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싶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직까지 소식 못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보면 어떨까요? 팔고 싶겠죠. 내일 되면 또 팔고 싶겠죠. 이런 거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상담하면 어떨까요? 딴 전문가들 이거 또 팔아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팔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1만 2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1만 3천 원대부터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하락을 하면 비중을 저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오히려 늘려버려라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1진 하이 솔루스고요. 네. 3만 9백 원의 5%입니다. 3만? 9백 원의 5% 3만 9백 원의 5% 네. 잘 샀네요. 네, 약간 멘토님께서 좋은 기업을 따게 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오, 훌륭한데요? 비중도 훌륭하고 매수가도 훌륭하고 종목도 잘 잡았고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전기차 쪽이나 2차전지 쪽에 관심이 많지만 1진 하이 솔루스는 이제 수소차 쪽인데요. 사실 수소차가 현대기아차에서 사실 원래 밀어왔던 제품들이에요. 수소차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가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도 물론 미래가 있겠지만 지금 리튬 폐배터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친환경차가 이제 모토가 된 거예요. 전기차가 사실은 모토라기보다는 친환경차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지금 서서히 세상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소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저는 매력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배터리 쪽에만 관심이 있지만 수소차에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런 평야를 사놔야지 강남처럼 될 땅을 사놔야 강남이 됐을 때 이제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내는 건데 지금은 잘 사셨어요. 그래서 내 비중이 5%면 만약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중이 한 10%대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5% 사지 마시고 한 10%대까지 늘리시는 거 어떨까.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늘리시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2만 7천원이 지금 최근 저점인 것 같아요. 2만 8천원대가. 이거 무너지게 되면요. 아마 이제 가격 라인으로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0000 들어가는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천원 이렇게 안 하고 990원 이러잖아요. 그죠? 아 예예. 천원이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다음 자리는 아마 2만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원 자리가 바닥이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2만 5천원이나. 그래서 그런 라운드 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2만 5천원 2만원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비중을 한 30% 40%까지 늘려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10% 늘려놓으시고 여기서 이제는 바닥을 잡는 다음에는 관심이 아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겠다라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이 생겼구나. 이제 주가가 크게 안 빠지겠구나라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때는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한 2만 8천원 정도 되면 한 5% 정도 더 살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냥 5% 늘려가지고 10%로 이렇게 맞춰놓고 떨어지면 2만 8천원 무너질 때 하는 게 맞아요. 저기 2만 8천원이 저점이니까 저기서 해야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추가하면서 무너지고 하는 거지 저기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시고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 여기서 바닥 잡으면 이제 거래량이 제가 발생이 돼야 된다 했죠? 거래량과 함께 아마 자동차 부품 이야기 뉴스 아마 동반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지 마시고 그 급등과 그 거래량 상승 이후에 한 번 빠질 겁니다. 그때 3만 5천 원 이하에서 비중을 한 20%에서 30% 늘리시면 또 돈 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가서 계좌는 불어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헨지 멘토입니다. 아 예 고용 좀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요? 고용. 고용이고 매 숟가락 비중이요? 15,300원에 80%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비중이 별로 안 좋네요. 예 물을 자꾸 타는 바람에 15,0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계속 좀 탔더니 네 최악입니다. 15,000원대부터 사는데 비중이 벌써 80% 늘어나 있는 건 이건 거의 최악의 수준이에요. 아 예 좀 그래요. 이거는 그냥 과한 욕심만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거나 차트를 알거나 기업을 알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이면 돈을 많이 번다는 욕심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주식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비중이 많아지면요. 지금 80% 비중인데 보시면은 한 13%, 14% 정도 이렇게 손실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 비중이니까 이 손실이 나고 있는 이 손실류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8% 비중이었다면 14% 손실나도 무거웠을까요? 조금은 편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편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은요. 내려갔을 때 무겁게 해야 되는 거지 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무겁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상당히 어정쩡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이거 허공이 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게 상승, 횡보, 하락으로 바로 접어드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7천원, 5천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나빠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좋아도 주가는 밀릴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미 좋은 게 다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또 반영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좋은 기업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좋은 기업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게 80% 비중을 여기서 늘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늘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건 비중 축소예요. 비중을 먼저 줄여야 되는데 당장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주가 내려가면 올라요. 올라가면 내려요. 따라해보세요. 내리면 오른다. 네. 내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내려간다. 네.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내 본전까지 가나요? 이것만 생각하지만 본전이 아니더라도 이 상승이 나오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소를 해야 되겠죠? 네.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힘이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끝나버리면 팔아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지금 곧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13,000원대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반등 나와줬을 때 저는 15,00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까지 올라올 때 만약에 힘이 있으면 18,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서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그게 18,000원 가든 17,000원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15,000원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1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아니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해버리세요. 이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도해버리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면 오히려 12,0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보거나 아니면 12,000원 자리가 무너졌을 때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버리거나 다시 또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부로 비중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비중을 일단 15,000원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 3분의 2 정도는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로는 17,0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거 나쁘진 않아요. 기업 자체는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본전에서 빨리 줄여내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거 12,000원 자리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노바텍 26,450원에 20%요. 26,450원. 네. 20%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언제 팔아야 될지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저는 왜 안 파는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한 40% 근처까지 갔었는데 제가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걸 뽑았어요. 며칠. 계속 그냥 며칠 못 보고 계속 그렇게 바쁠 것 같은데 그냥 슈익 났을 때 파는 게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돈도 벌고. 네. 왜 자꾸 더 가는 거에 대한 욕심을 낼까요? 이거 더 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수익 난 거에 만족하고 팔면 되지 않을까요? 잘 샀잖아요. 웹스카드 잘 샀고 지금 조점에서 잘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냈으면 됐지. 뭘 여기서 더 팔고 더 내고 뭐 그게 왜 필요해요? 오늘도 지금 잘 가길래. 그러니까요. 잘 가면 팔면 되지. 왜 또 그렇게 계십니까? 안 팔고. 주식은요. 파는 걸 잘해야 돼요. 파는 걸 얼마나 잘해야 되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팔 줄 알아야 돼요. 팔고 나면 더 가는 거에 대한 욕심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낸 거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시청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을 할 때 40%까지 올라가는 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못 보고 못 파니까 지금 팔기가 아까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지금 팔라고 하니까 아깝죠? 그러니까요. 사람 욕심은 그렇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본전이 와도 못 팝니다. 밑으로 물려가지고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 자세 있잖아요. 아 이게 40%까지 올라갔었는데 내가 지금 팔면 아씨 26%밖에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주식은 그냥 무조건 폐가망신입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절대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얘가 40%까지 갔었지만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만둘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 봐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아직 시세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로는 홀딩에서 3만 7천 원대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절반은 무조건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이고요. 지금 비중은 2만 1,700원에 3%인데 오늘 더 살까 싶어서 지금 하는 건데 사도 되는 건지. 왜요? 그냥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왜 더 사요? 비중이 적어서. 비중이 적어서? 네네. AP 시스템은 뭐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것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여기서 비중을 늘려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얘는 지금 17,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예전부터 보여줬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더 샀나고 해서 저기까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비중을 늘릴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10%든 20% 늘려도 좋아요. 대신에 17,000원 왔을 때도 비중을 다시 40%든 50%든 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현금이 없고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7,000원에 살 돈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1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시청자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아닙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더 사면 수익 많이 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더 사도 좋은데 문제는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냐 없냐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대책이 있으면 여기서 더 사도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으면 여기서 비중을 늘리셔도 좋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할 돈을 10% 정도 빼놨다면 지금 여기서 10% 정도 더 늘리세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들리고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추가 매수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참 뒤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으시길 바라고 지금도 조정 들어갔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한참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